전화 받을 때 좀 살갑게 받아주시면 안 돼요? 그럼 다시 전화해줘. 다시 끊을게. 여보세요? 내 티야 무슨 일로 전화했어? 혹시 상황극하세요? 힐캠 애들한테도 이렇게까지는 안 하잖아요. 계속 원디. 이따가 새벽에 발로란트는 한번 하실래요? 혹시 새벽에 언제? 지금도 거의 12시가 되어가고 있는. 3시 정도? 오케이 오케이. 일단 현재 멤버 이춘영 레트 클레임. 또! 발로란트를 들어가보면 또 누가 있으려나? 들어가 봐야겠네. 나도 일단 디코는 보내고 있는 중이긴 한데. 지금 왕마가 팀 데스매치 중인데 부를 수가 없어. 미안해서. 어떻게? 나 왕마한테도 메시지 보내는데. 아 그래? 뭐 사람 없으면 그냥 뭐 4인큐해. 근데 왜 4인큐해? 한 명 한 대? 왕마는 올 거 아니야? 나한테 대답 아직 안 했는데? 나한테도 안 했어. 근데 왜 오는 사람으로 확진되어. 아니 이춘영이 부르면 오겠지. 내가 부르면 안 와도. 어이가 없네. 어 반갑고. 어 반갑다. 어쩔 수 없이 사람이 없는 관계로 기사님을 한 번 불러야 될 수도. 지금 마마 꼬시는 중. 나도 나도 꼬셔보. 레트도 꼬셔보세요. 약간 인기 스타가 된 것처럼 그런 기분을 느끼게 해주자. 미미잉! 뭔 뭔 소리야 이거? 마마. 마마 왜? 기계 마마다. 얼마나 힘들었던 거야 마마! 이춘영이 마마를 개소했다. 이춘영은 모든 걸 마음대로 도정할 수 있다. 그니까. 아니 근데 뭐지? 아니 마마님 쉬고 싶으면 쉬어도 돼. 뭐야 마마 모르는 건가 근데 진짜? 일부러 뭐 키고 온 거 아니야? 여보세요? 아직도 그런가요? 왜 어떻게 들리는데? 솔직히 안 오고 싶었는데 이춘영의 그런 초대를. 마마가 AI 화 돼버렸다. 이모님 마마 철폭팔 하고 있는 거야? 난 철폭추위! 연구실에다 마마를 가지고 뭔 짓을 한 거야. 마마를 언니와 배 갇혔어. 그러십니까? 오! 마마 탈출했구나. 마마 탈출했구나. 이춘영이 너 왜 개표한 줄 알았어. AI 마마. 아니 어떻게 들리길래 하고 춘야 방송으로 들어봤는데 너 왜 저래? 난 마마 괜히 좀 피곤해가지고 약간 컨셉질 하는 줄 알았어. 뭐 오토툰 같은 거 키고. 난 침체 안전한 줄 알았어. 전형 있나? 내가 초대했어. 하이하이. 포레트 님 친구 생겼다. 얘 외롭지 않을 거야. 친구 생겼다? 슬슬히 밑에서 이제 지키지 않을 거야. 전 님 연막이면 스플릿? 나 바로 레이나. 엄마 레이나 할 거면 양보해줄게. 아냐. 도구해줄게. 베드라 갈랬는데 이걸. 아 하고 싶은 말 해. 나 이거 해도 돼. 아니 풀립 레이나 픽 좀 해봐. 어. 네네. 플레임님 브릿지 하세요? 어. 다 되죠. 다 푸시려고 하는 거야. 아니. 왜 마마가 픽하면 뭔가 맛있어 보여? 남의 떡이 덮어보인다 뭐 그런 거야? 어. 코 쪽이 풀 쪽이다 진짜. 백서클. 기둥뒤고.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안 들어가지는데? 나이스. 어. 너무 이지한데? 3명 3명. 아. 우리 총 3군데 좋다. 지금 A는 흔들리는 거 보이죠? 할 수 있다. 오? 아니. 자북의 레전드다. 아이씨. 제가 P 죽여줄게요. 여기. 저기 뒤에 있어. 뒤에 있어. 여기여기. 아이씨. 왐마마. 리투명? 아. 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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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뭐야 이거? 이거 갇혔다. 뭐에? 아이씨. 아이씨. 아니 원바. 아이씨. 아이씨. 아이씨 나온다. 어. 나왔다. 아아. 우리 오합지조이크 자체인데. 또. 또 이씨. 아이씨. 아이씨. 아아. 아아. 나 왼쪽에서.. 어? 아니 어떻게 기둥 중에 있던 애가 왼쪽에서 피킹을 하지? 마술쇼인가? 오! 랜트님! 아! 아! 마술.. 근데 얘네 좀 잘하는데? 아니 상대.. 아니 그냥 샷이 좋아 되도록 나 쟤한테 머리만 썩썩 뚫렸어 아..C.. 아니.. 좀만 천천히.. 한 명 사이트에 들어왔고 한 명 시트 쪽으로 간다? 여기 여기 우맨 아! 데드록 99! 우맨은 여기 어디서.. 아! 봐봐! 저거 뭐야? 봐봐 내가 구해줘! 아! 저거 데드록 9님 저거 끌려가는 거 잡아줘야 돼 힘든지 안 풀어주면 죽을 거야 마마님 시점으로 간대요 화면이.. 나 이제 구하러 안 갈 거야 근데 구하러 안 갈 거야.. 마마가 죽으니까 마마 안 돼! 하면서 쫓아가던데? ㅋㅋㅋ 원하는 밤 체인버 킬 조이? 하고 싶은 거 하세요 제가 맞춰드림 오직 샷만 두고... 마마님의 레이즈 지금 봉인돼 있는 거야? 레이즈... 봉avoir 내가 해주면 돼? 해주신다고요? 당연하죠 아 보여주신다고요? 바로 체인버를 합니다 네 2층에 하나 아니 되게 시원시원하게 잘 들으시네 해 들었습니다 헤드헌터로 헤드란 말 딱 우리 식당 쪽에 있어 나이스 좋아요 나 이거 하나만 사주세요 왜 귀엽게 말해 그러게 이게 귀엽게 말하는거이? 아니 코요미 모드네 이거 하나만 사주세요 사주라고 하려다가 사주라고 하면 안 사줄거 같아서 나 하나만 사주 떼요 이랬잖아 뭔 떼요야 개그템이네 진짜 나 방금 사줄뻔했어 사주세요 이랬는데 저보다 항상 애교쟁이 요즘 사람들이 코요미 코요미 미안해 나 진짜 코요미인줄 알고 미안 미안 사람 봐가지고 나 간다 간다 어? 메인 뒤에서 오는 중? 메인 쪽에서 피닉스? 메인 피닉스래 메인 피닉스 내가 죽이려고 했던건 다 죽였어 완마 완마가 좀 근데 욕심이 많아 메인 쪽으로 사준거에요? 메인 쪽으로 사준거에요? 메인 쪽으로 사준거에요? 뭐라는거야 그거 메인 쪽으로 사준거에요 그럼 플레임이 한거잖아 메인 쪽으로 사준거에요 나 이거 역작 한번 마려운데? 한 명 저거 겁도 없이 고개 내미거든? 아니 겁도 없이 내미는데 왜 못 죽임? 아니 저걸 왜 못 죽임? 아케이드 클리어 아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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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어제랑 다른 완마의 모습 뭐야 어제랑 다르지 않아요 어제는 좀 약간 비실비실 했는데 오늘은 그냥 벌코업 하고 왔는데? 헛갈렸다 메인에서 오면 메인돌 메인돌 아이고 나이스 이게 나지 방금 해차이로 가는거 같은데? 아니 해차이로 가는거 같은데? 아 뭔소리야 뭔 해차야 와 클럽 찾았더니 시어카 진짜 지금 4분 한 누르고 어 왜 안되지? 아니야 아니야 이게 나지 진화이님 아니 진짜 어카는 하지 맙시다 아 뭐야 우리 이기기 직전이구나 출발이행 출발이행 아니 뭐야 잠깐만 우리 4대5로 접전을 펼친거야? 그렇습니다 탑에.. 3명이다 탑 쪽으로 가는 발송 아니 탑에 둘 다 죽었어 잠깐만 어? 나이또 아 오늘 쉽네 4대5 이기고 쉽긴 하네 와 와마 아 병사로 아씨 둘 다 나와버리네 공격팀 승리 다음부터 내가 좀 더 열심히 할게 그냥 이기려면 그게 맞네 너무 아쉽네 그러면 다들 수고하셨고 다음에 또 봅시다 네 재밌었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고생하셨습니다 안녕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